안 본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풀이 나오갑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60조 핵폭팔에서 살아남기 라는 게임인데 또 여러가지가 또 많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난 리틀보이야 난 작고 귀여운 남자라고 시간이 이제 딱 12시 정각에 가면 이걸 먹어야됩니다 좋았어 물 먹고 일단 이 4개가 꽉 차면 여기 던져야되요 던져 좋아 일단 가족 다 필요없어 인생 돕고다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들 아 안돼 그냥 뒤지겠습니다 아빠가 없는 세상 다시 하겠습니다 야 이 형들만 많이 시켰어 아빠가 간다 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뭐 먹을게 먼키 때문에 일단 이 친구를 다이어트를 시켜야되요 메리제인과 테드의 다이어트가 지금 중요합니다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라주를 가져와서 얼마 다행인지 음악을 좀 들을 수 있겠어 음악은 뭐 내가 뭐 부르면 되는거 아닌가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가 아 노방뜯고싶다 이러면 근데 mp3가 없네 이러면 내가 불러줘야겠다 후회에 하고 있어요 아 티미 갓티미 한번 믿어보자 진짜 내가 이 게임하면서 우리 티미가 제일 믿음질스러웠어요 우리 티미가 정보성사성경이놈을 제발 티미가 오게해주세요 갓티미 일단 여기서 선택을 해야돼요 우리 아버님을 버려야돼요 갈댕가더라도 반깨정돈 괜찮지 않을까요 불옥이 넣었습니다 팬츠 이거 먹고 잘 먹고 신규 구독자가 감지되었습니다. 아 씨 내가 늙었나봐. 아 수능인데 방송 보고 있어요? 괜찮아요. 제가 대신 수능의 정답을 알려주겠습니다. 모를 때 4번으로 찍으세요. 아마 맞을 겁니다. 화이팅! 추웠어. 드디어 엄마 아빠 단둘이구만 드디어 30일동안 우리의 욕구를 풀지 못했는데 어때 오늘 밤은 오늘 밤만큼은 짐승이 되겠어. 변태라뇨. 여러분들 다 저렇게 태어났어요. 여러분들 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. 어 변태같은 행동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다 태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? 물 2개와 스프 2개 가방도 갖고 왔어. 손전등도 갖고 왔어. 와.. 역시 갓팀이다. 사스가 오늘 아침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일어났어. 밖에서 눈과 문을 두드린다는 거 마치 내일이 없다는 듯 굴고 있지. 이거에 걸 수 밖에 없다. 제발.. 제발 저를 구하러 와주세요. 안녕 안 본다. 봤습니까? 봤습니까? 이렇게 깨시면 여러분들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이 게임의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.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트위치,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합니다.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